강다니엘님은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디테일한 감정표현과 열혈 청년의 모습을 소화하며 신인 연기자로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범준님은 첫 주연작 현재는 아름다워해서 이수재 역을 맡아 철없는 막대한 아들의 성장기를 섬세한 내면 연기로 표현 시청자들에게 위소를 유발하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다니엘님부터 성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긴장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멋있는 활동 그리고 멋있는 작품 앨범과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범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